피플 인사이드 시다시피 세월호 유족이나 아니면 5.18 유족이나 국민들이 아파하는 부분들을 잘 위로해 주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호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어떤가요? 여야가 아무래도 정파적인 입장에서 상의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히 보수정당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홍준표 당대표 같은 경우에 대북 구걸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 문제에 주로 초점을 둬서 비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당 입장은 아무래도 사드 배치나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보수적인 입장, 친미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당들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마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돌파해야 할 과제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이나 남북 간의 화해,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적폐청산의 과제. 그러니까 촛불 정신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계기가 촛불 항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잘 반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후에 문재인 정부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민의당 전당대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측을 지금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민의당의 간판 인물이 안철수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호남 표심이 전당대회를 좌우할 수 있을까요? 국민의당 당대표 선출 기준이 일반 국민들이 아니라 당원들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당원들 내에서는 호남 당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1.3%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호남의 표심, 호남 유권자들이 어떻게 후보자들을 평가하는가가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대선도 그랬지만 국민의당 당대표 경선도 호남 유권자들 또는 호남 당원들이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7일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이 토론회를 통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안 후보를 상대로 다른 후보자들이 협공에 나선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안 후보가 대선에 패배한 이후에 바로 당대표 출마하는 것이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안 전 대표의 선의는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치적인 개입을 해서 전국의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전당대표는 또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선 투표제까지 갈 거라고 보시는지 또 갈 거라면 어떤 후보가 가장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시는지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결선 투표제, 제 생각에는 의외로 안철수 전 대표가 압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 기본적인 이유가 기본적으로 전 당원들의 의지를 표출해야 된다, 당대표를 선출할 때 그리고 아울러서 안철수 전 대표의 인지도만으로 당대표 결과가 결정되어져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선 투표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천정배 의원이나 아니면 정동영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죄를 결집을 시켜서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평가합니다. 네, 이번에는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국민들을 얼마만큼 지지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개헌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의 정기 개편이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한계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니냐 최소한 광역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청취 개혁이 얼마만큼 추진되고 그리고 정기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것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한 안 전 대표의 발언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데요. 안 전 대표는 당 살리기 차원에서 모든 가능성이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입장을 피력했는데 안 전 대표의 최근 행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본인은 뭐라도 할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국민의당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당내의 이질적인 세력이 연합을 해서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고 이후에 정기 개편 과정에서도 그 이질성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안국 정치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을 나가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영향력을 계속 지속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출마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 생명도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내부에 굉장히 이질적인 세력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소견은 국민의당이 과연 현재의 모습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질적인 부분이 커진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분당하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른정당하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이 세 야당들 사이에 연합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충도 정당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면에서 보면 바른정당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르게는 국민의당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호남 지역정당이라고 하는 그 색깔 그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야권의 정기 개편을 방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치 중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국민의당이 현재의 정치적인 세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보다는 과금하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플랜을 시행하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고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선거에 관련된 변수 중에 개헌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도 문 대통령이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최소주의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이템을 두고 그거는 실현하겠다. 그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는 지방분권 문제고 두 번째는 국민기본권 강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핵심 사안을 가지고 개헌을 추진한다면 저는 지방선거 시기에 같이 개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아이템 이외의 정체 문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화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논쟁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개헌이 극적으로 정치권의 타협에 의해서 좀 더 큰 범위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것처럼 아주 최소한의 어떤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방선거를 통해서 개헌은 당연히 저는 추진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